오늘 다 죽어보자 아주 고통 속에서 하루를 보내게 해줄게 잠깐만 누나는 이쪽에 한 명씩 붙어있어 단둘이 가지마 단대생 지옥이구나 침을 뱉어? 아니요 침을 뱉어? 아니요 왜그래 암을 왜 나 지나가는데 뭐야 아이씨 별짓 다하네 오늘 종금이 떨어지는게 저렇게 좋아? 응 긴장하면 트렁이야 잔친달이네 어? 세모의 준비도 봤고 트렁 걷고 가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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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